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이 문제도 다뤄졌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핵심적으로 일단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위증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 국방위에서 분명히 질의했을 때 대통령실 안보실하고 몇 번 통화했느냐 8월 2일 날 그때 딱 한 번 했다 했거든요. 그때 이종섭 안보실 2차장이 휴가 갔다 오면서 사항 파악 목적으로 한 번 했다 했는데 통화 기록이 까지면서 이종섭 그 당시 안보실 2차장 임종덕이죠. 현재 국회의원 임종덕하고 한 번 더 한 것도 나오고 국방비서관하고도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계한 해병대 사령관은 위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위증을 따졌어요. 그리고 위증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그때는 기억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더라. 그게 위증이다. 그래서 사과하라고 했더니 사과를 안 하고 자꾸 별명을 해서 제가 호통을 쳤죠. 거짓말하는 사령관. 위증하는 사령관을 유가족들이 보면 어떠할 거며 국민들은 공부는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은 현재 해병대 사령관을 하고 있는데 해병대 장병이 봤을 때 군에서 가장 나쁜 것이 거짓말이에요. 작전할 때 거짓말로 하면 작전이 실패해요.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거 보고하기 하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했을 때 작전이 다른 작전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가장 엄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이 TV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해병대에 있는 장병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영이 서겠습니까. 영이. 그러니까 그런 질책을 아주 강하게 어제 일단 했었고요. 그다음 저의 어제 강건은 이종호 씨가 임성근 사단장 구명운동을 했던 문자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김건희가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종호 씨는 저는 김건희와 연결이 돼서 구명운동을 했다고 저는 사실은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이종호 씨는 보통 사람이 갖지 않는 세 가지의 아주 고급 정보가 그 안에 있거든요. 어젯 그 고급 정보를 국방위에서 낱낱이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가 국방부 장관 교체된 거를 두 달 전에 앓은 거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신은식 장관도 지명받기 전에 한 10일 전부터 알았다고 하는데 원래 장관 교체는 두 달 전부터 검토를 해서 후보군을 두세 명을 압축하고 인사검증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해요. 그리고 지명하니까 이런 고급 정보를 누구 알겠어요. 그거는 vip나 거기에 얘기한 김건희 여사나 진짜 vip 아주 핵심 한 몇 명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고급 정보를 이종호가 어떻게 가졌겠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으니까 가졌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임선근이가 자진 사퇴를 하는데 말렸다. 자진 사퇴했다는 거는 해병대 사령관하고 몇 명밖에 몰라요. 그런데 일반인인 이종호가 이종호가 알아서 뭐 했다는 그런 내용도 사실 있었고요. 해병대 사령관이 마지막 계급이 사령관이 현재 쓰리스탄인데 앞으로 포스타가 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종호가 아는 거고요. 그다음 3부라는 게 나왔잖아요. 분명히 군에서 다시 체크했어요. 골프장에 3부는 없다. 3부로 하는 군에서는 없다고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총괄하는한테 제가 확인을 받았어요. 그건 그거는 3부 토근의 약률이 있거든요. 5월 13일로 기억된 그거하고 이틀 후에 젤렌스키 여사가 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17일 날 그 다음 날 재건 계획 돕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또 두 달 후에 7월 15일 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직접 가고 이런 고급 정보와 연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3부 토근의 주식이 천 원에서 7월 달까지 5천 원까지 올랐잖아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군에서 3부가 골프장에 쓰는 3부 앞에서 골프 얘기하다 3부 체크 나오니까 아니고 그러면 골프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잖아요. 그럼 3부 토근의 얘기일 수가 있고 그러면 젤렌스키 여사가 이틀 후에 오고 뭐 이런 것들을 진짜 공업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을 좀 더 구체화시켰죠. 이런 것들은 김병주만 할 수가 있다. 김병주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거의 확신하고 계시는데 최혜병 특검법이 이제 세 번째로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 부분도 추가가 되는 거죠? 추가되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은 최초에는 이건 최혜병 특검법으로 시작이 됐는데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정황정거가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특검법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종호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의 연루설이 지금 많이 신빙성을 잊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종호 비선실세가 되는 거고 김건희도 사실 공직에 있지 않는데 이러면 국정농단 특검법이 될 확률이 있다. 라고 어저께 제가 국방위에서도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이 특검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를 목적으로 둔다면 전략을 어떻게 구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어려운 사항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도 공분하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특검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럼 전략이 무엇이냐. 그래서 전략은 국민적인 여론이 더 올라가야 돼요. 특검을 통과시키라는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는 여론이 그러면 이런 팩트체크가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국방위에서 제가 3부는 골프장에 쓰는 건 아니다. 이거와 연관성이 있다. 또 이 고급 정보 세 가지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또는 일부 대통령실에서도 안보실장이나 또는 인사의 핵심 한두 명만 알 수 있는 것 다 이런 것들을 입증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특검 필요하네. 이렇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국회 국방위나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잘게 썰어서 슬라이스로 해서 팩트를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지금 퍼즐은 저는 90%까지 맞춰졌다고 봐요. 마지막 퍼즐 10%를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퍼즐을 맞추면 국민들은 특검법 필요하다고 더 이러한 열망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 못하고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눈치를 더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제 의결 투표할 때 찬성을 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요.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그 상황을 저희 오마이티비에서는 늘 생중계를 해드리니까 오마이티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김병주 의원님의 활약도 감상을 해주시고 기능된 건데 저희는 마음으로 감상하도록 한다. 국회 상임위에서 매우 입력하고 국회의 원인으로 블랙KEN Speaking